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와 타락 그리고 과학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제24회 가신대 콜로키움을 하게 된 장재호입니다 저는 감리구 신학대학교에서 종교철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과학신학, 종교철학 이 분야가 제주 전공 분야가 됩니다 다윈주의의 도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학계의 난제나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윈주의의 영향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아담을 확언할 수 있느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아담의 역사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동안의 전통적인 기독교 내에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악의 문제를 그렇게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악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윈주의는 경쟁,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암시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태초부터 악이 존재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책임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도전에 직면에서 가장 해석하기 쉬운 방식이 영과 육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악한 세상은 그러한 다른 하급신이나 그런 악한 신의 영역이다 라고 보는 사실 그런 영지주의적인 해석은 쉬운 방식이지만 기독교 전통은 영지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창조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는 좋았다 라고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윈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일 경우에 예수의 부활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도전의 직면에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 비호 12세가 1950년에 교황 회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마니 제네리스라고 하는 교황 회칙인데요 어떻게 이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진화는 오직 인간의 몸에만 관계가 되고 영혼에는 관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화는 받아들이되 그래 몸 진화했다는 것 오케이 그렇지만 영혼의 문제는 교회 영역이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한 진화는 그 첫 인간으로서의 아담의 지위를 위협해서는 안 되고 그 원죄의 교리가 지켜져야 한다 하는 선에서 진화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 교황들도 이 교황 회칙을 권위를 계속 인정하는 한편 진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신교에서도 개신교 신학자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진화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창세기 원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역사적 기록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역사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실제 사건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을 역사적 그것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기록들을 볼 때에 그것을 볼 때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5천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을 보고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딱 5천 명이 죽었구나 5천 1명은 아니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막살되거나 전쟁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역사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역사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질문을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기자들 그러니까 기록자예요 기자라는 말은 이제 보통 성경은 저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저자라는 말에 약간 부담이 있어서는 기자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록자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로 읽히도록 의도하였을까 그들은 이거 쓸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질문을 하나 마음에 품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성경 기자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었을까 아니면 좀 바꿔본다고 하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믿었을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사의 기록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또한 기록자의 세계관에 따라서 재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그걸 뺄 때 모든 것을 다 선별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선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분들이 보통 하는 질문이 그렇다면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성경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표현한 문자 그 문자를 바로 진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2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이 전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메시지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원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문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는 창세기 원역사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보통 이러한 관점들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많이 취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실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원역사 논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어서 이 입장을 취하는 제임스 호프 마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좀 읽어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지리적인 증거는 그 사건들이 아주 오랜 과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협곡이라는 실존 공간에서 그리고 이 내러티브를 접하는 고대의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럼 두 번째 입장은 이와는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세기 원역사는 고대의 역사 편찬 문헌이다 다른 그 당시에 에노마일리시나 많은 그런 역사 문헌들처럼 이것은 하나의 고대 기록이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있었던 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상세기 원역사는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고대에 널리 통용되는 기술 방식으로 기록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캔톤 스팍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론과적인 저자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고고학적인 저자가 에덴 동산과 그 동산 내의 나무들에 관한 기록들을 문자 그대로 믿었을 리는 더더욱 만무하다 하지만 이 두 저자 모두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태고적의 한 쌍의 인류가 존재했으며 인간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다고 믿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역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있었더라고 믿었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가 뭐였을까 그래서 그 본래의 의도 의도를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첫 인류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 역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좀 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실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본다면 원형적인 역사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입장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형적인 역사는 창세기의 원역사를 하나의 알키타입으로 원형으로 보는 원형적 역사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역사성은 전제를 합니다 아 그러한 비슷한 일이 과거에 있었을 것이다 너무 비슷하다는 의미는 완전히 같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의 모티브가 되는 하나의 사건들 있었을 것인데 사실 그것을 말하려던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든 외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처음에 있었던 일들 즉 우주와 세상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원형적인 역사다 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는 차원에서도 원형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원형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모형 같은 이런 얘기죠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면서 하나의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알키타입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그것이 아예 허무 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어떤 스토리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신화의 의미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보통 신화라고 하면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신화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화와 역사를 딱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신화를 인간 세계를 초월한 보다 심오한 실제에 대한 이야기로써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보통 신화라든지 성과 속, 종교 경험 등을 의미 있게 다룹니다 미리치아 엘리아데는 신화는 존재론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장르로써 실제, 정말로 실제로 발생했고 분명해진 실체들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화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러면 신화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허구냐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 혹시 이따 토론 시간에 시간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걸 바탕으로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에 이제 창세기 일장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콜로키움에서 다루셨기 때문에 창세기 일장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묻고 싶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이 심지어 첫째 날의 경우에는 하늘도 없이 저녁과 아침까지 언급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총명한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것도 해와 달이 있어야지만 그게 먼저 있었던 거고 해와 달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의 관계 속에서의 시간이라는 것도 등장하는 거고 24시간 그런 것도 우리가 해와 달 관계 속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안 된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말하는 우주 탄생 역사 또한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이론 화학에서 말하는 물질의 성질 및 변화 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당시 과학 지식 혹은 우주관의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과학의 도움으로 정말 감동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당대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당대의 신으로 승상받던 해와 달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극력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화에 있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앞으로 과학이 계속 계속해서 발전해서 교원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보들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주의심 이것은 정말로 뒤집혀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과학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사역을 보다 현실감 있게 느끼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시고 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창조사역을 계속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시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그것을 어떠한 신전,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신전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많은 관련된 책들이 있고 여러분 많은 강의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타락과 그 이어지는 노아, 바벨탑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이 이야기에 성장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뱀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람들은 뱀이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뱀이 걸어다녔는데 이때부터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했을까도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담과 하와이의 타락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순종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뭐 천억가나 따먹었다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 그것들을 이제 그 뱀으로 표현된 그 존재가 건드리는 거죠 건드려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고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흙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뭐 언어적으로 보면 사실 그 먼지에 더 가까워요 먼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와는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상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니라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한몸이다 한몸을 이루고 결혼하고 한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중에 정말 이 갈비뼈로 표현된 것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결국 내 몸에 있는 갈비뼈야? 내 아내가? 그럼 완전히 내가 아 완전히 저 아내는 나랑 한몸이구나 미워도 좋아도 한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표현한 하나의 수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 타락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아우스티노스 시대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죄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록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비난받을 만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담처럼 불순종해서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예수님처럼 그런 좋은 본보기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인간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뜻 주장만 보면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순수하게 태어나서 자신이 어떠한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죄인 아담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예수의 길을 가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우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으로 좀 더 잘 알고 있는 이 아우스티누스는 인간은 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첫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재를 갖게 되었고 원재가 인류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담에 있는 구원재가 우리에게 물려졌고 그래서 온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나름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조치하는 일들도 있었고 방황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서 정말 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느끼기에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구원재를 물려받았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몸속에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사실 이 주장은 약간 이해하기 힘들죠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가 죽으면 너는 지옥가 왜냐하면 아담의 원재가 네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이레니우스는 아담의 원재로 인해서 인류 사회가 오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약에 원재력이나 이런 게 뭐가 누출되거나 하면 오염돼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아담의 주로 인해서 오염된 기온이 뿌려졌고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오염된 것을 막기 때문에 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데 어쨌든 아우스티누스는 그렇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 이 창조의 본성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우스티누스가 로마서 5장 12절을 잘못 읽어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두는 죄를 범했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접속사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영어식으로 말하면 in whom이냐 because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죠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in whom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사실 원문으로 보면 에크호 판테스 해마르톤이라고 그러는데 에크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인데 이 판테스 모든 사람이 하마르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그런데 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건지 아니면 이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이 아우스티누스가 헬라우 원본을 봤다고 하면 아마 이런 실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라틴어 번역본을 봤고 라틴어 번역본에는 그게 오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세대를 통해서 유전된 그런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범했고 따라서 온 인류는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역사적 아담을 전제하는 것 같아요 전제하지 않고 이걸 비유해서 풀어낸다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죠 역사적 아담을 전제해요 그렇지만 바울의 논점은 이 아담의 대표적인 중요성에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가 보여준 순종과 생명의 대조적으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죄와 죽음을 대표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결국 아담을 명백하게 바울은 모형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그런 말까지 쓰죠 하나의 모형으로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원형으로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담을 특정한 인물로 역사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그리스도에 대조되는 모형으로 간주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담이 존재했냐 안 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얘기하려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임을 말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설득을 해요? 설득을 못 하니까 하나의 원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봐봐 아담 있잖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어 아담 하나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지배하게 되었어 마찬가지로 예수 한 사람에 의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모형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원형적인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필사가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예리하게 고대의 상징들, 신화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문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상징, 의미,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들은 이 상징이 주는 은유가 주는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예수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는 아담의 역사성이 얽매이지 않고 그 죄의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아우스티누스처럼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물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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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받아서 우리 몸에 아담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려면 아담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그 죄가 우리에게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담의 역사성은 반드시 주장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바울 입장에서 온다고 하면 하나의 모형으로서 죄를 가져온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아담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아담의 역사성을 주장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우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어떻게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교리들을 세워놨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성사 해석자들의 해석이 놀랍고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본래의 의미와 좀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물려주고 물려주고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우스티누스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허와의 불순종 이야기는 기독교 신학에서 죄와 악의 역사적 근원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구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신학 성경에서도 로마서 5장과 고린도 전서에 잠깐 언급된 것 빼고는 아담에 대한 기록조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죠 정말로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이어져 왔고 우리는 그 죄의 극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도 한두 마디 말을 했을 법한데 전혀 예수님은 아담을 아셨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말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의 예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을 차용해 왔고 그리고 아우스누스가 그것을 교리로 만들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언제론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아담에 대한 가치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진화 이론도 같이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 미토콘드리아 하와 미토콘드리아 이브 같은 경우도 모계를 통해 전달되는 20만 년 전에 살았던 아프리카에 살았던 사피엔스족부터 추론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논리에도 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각하는 인간을 생각하기도 하고 호모 디비누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현대의 그 진화 이론과 또 성경과 딱 맞아떨어지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마스 노블 같은 학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학과 역사는 방법론적으로 미래의 종말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학은 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일이 종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과학의 정의상 불가능한 거고 사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도 신비스러운 이것도 종말을 때에 가서야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종말을 때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비로 두고 종말의 기준으로 종말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질 테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보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종말의 관점으로 다 끌어가는 것은 그것도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과학의 탐구는 지금까지 어떠한 질서들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해야지만 이론이 성립하는 건데 그 옛날에 만약에 탐구 쪽에 다른 법칙들이나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은 켄터키 주위에 있는 거의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노아의 배 모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들도 많이 했었죠 노아의 홍수가 과연 실제적인 사건인가 노아의 홍수 본문은 그 본문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실을 전달하려고 했으면 꼭 얘기했어야 할 법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며칠간 이루어졌나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40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40일 아닙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오고 그 다음 자리에 보면 비가 더 심해지며 그 다음 자리에 보면 비가 계속 오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단서들 같은 것도 다 놓치고 있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쭉 읽어보면 홍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를 얘기하려는 것의 목적이 있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적으로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듯 하지만 자신의 기록대로 문자적으로 독자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없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국제적인 사건으로 그 지역에 메소포타 지역에 홍수가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전 지구적인 홍수 사건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자신의 기록이 문자적으로 독자들이 읽었을까 라는 것에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러한 홍수 사건이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경험적인 것보다 사실 형이상학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경험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지만 현대인들은 당시에는 형이상학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따라서 사건을 증언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현저하게 달랐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한 그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기억들을, 전승들을 누구나 공유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에류도 장세기라든지 아트라하시스라든지 길가메이서사시라든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 창세기의 기자는 이것이 어떠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발생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홀로코스트 같은 의태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록을 남길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몇 명이 이것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납두셨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반론들, 그런 글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도 비슷하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셨나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한 홍수전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노아홍수 사건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홍수 기록들과 상세기 기록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상세기 노아홍수 이야기가 다른 것에 갖고 와가지고 짜집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동일한 경험을 공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길가메시 서다시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자신들을 계속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외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신 정말 다른 이야기들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홍수 사건 전 지구적인 사건인가를 질문한다고 하면 전 지구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지질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전 지구적으로 답을 덮쳤다고 하면 그 증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야겠죠 지질학적으로 봐서 이거는 당연히 전 지구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홍수 기자는 전 지구적인 사건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아홍수 사건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들이 과장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한 기록된 표현 방법들이 종종 과장법 과장법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수사법입니다 글 쓰는 표현 방식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 자꾸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우수와의 정복 기록도 여우수와가 그두 가난한 지역을 다 정복하였더라고 했는데 다음 장 가버리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또 나오고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런 방법도 나옵니다 그런 표현 방법 아 정말 많은 곳을 정복했고 뭐 한 일이 있었고 할 때 그런 과장적인 표현 방법 하나의 수사법입니다 지금처럼 역사적인 대타로 정확하게 기록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며칠간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성경에 보면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더니 이것도 과장법인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창세기 노화홍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혼돈 하나님의 신은 수면으로 운행하시니라 물이 존재하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질서 짓는 과정들이 등장하는데 그 물, 혼돈을 상징하는 그 물 통해서의 질서를 상조하는 과정이 창세기 1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홍수사건은 다시 물,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역행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땅과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과장법인지 아시겠죠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이 부패했다라고 했는데 노화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식의 성경의 표현 방식, 수사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화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조하신 모든 그것을 다 엎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또 후회하시잖아요 다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안 되겠다, 물론 심판 안 할게 무지게 보여주면서 그런 약속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를 의미합니다 지구라트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건데 당시 신들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여기 사진은 우루에 있는 지구라트를 복원해놓은 현대식으로 복원해놓은 지구라트 모습입니다 고대 메스포타 지역의 거대한 탑으로서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그런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정말 높은 신전 같은 그런 곳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 창세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계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 바벨론을 의미하는 바벨과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 다그를 연결시키면서 이 바벨론 혼잡한 도시 그리고 멸망될 도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대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바벨탑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이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바벨 사건 이후로부터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신까지 닿는 그런 타벨사차라고 했던 그런 인간의 그런 교만함들 그런 것을 다 이제 무력화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세계에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결론적으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도대체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까를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우스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은 성경 기자가 표현한 역사적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졌대, 그 바벨탑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그 영감은 무슨 영감이겠어요? 그걸 기록할 당시 기록자의 영감이겠죠 그 영감을 하나님께 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 기록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어떠한 메시지를 그 글에 담으려고 했는지 크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즉 메시지 즉 신학 거기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기자가 경험했거나 전승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자신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음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많은 일도 행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일부만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런 목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의 문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자가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이게 성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어떻게 창조주의 뜻과 섭리와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 선제를 하고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 있을까 당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며 나아가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해서 제언을 좀 드리면요 창세기의 그 원역사는 정확한 역사 기록을 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리고 또한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초월자인 분께서 이러한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속삭임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초월자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자 즉 목격자가 반드시 문자적인 사실임을 입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록하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따라서 창세기 원역사에 대한 문자적인 고찰보다는 신학적인 고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학은 성경의 진위어부를 판매해주는 잣대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 이건 거짓이야 이건 진짜야 과학도 사실이 아니니까 이건 허구야 빼 이런 식의 잣대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이것들을 제대로 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이전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실제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사람들 다 죽이셨네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의 팩트로 이해하고 넘어갈 법한데 과학이 보니까 과학이 그게 아니래 이건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래 그래?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여기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해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다시 한 번 뭔가 우리가 그냥 잘못 갈 수도 있는 혹은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잣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인,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현대 과학의 그런 성과들을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시각에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강연 내용을 마쳤고요 착깔략하게 정리를 하면 창세기 원역사를 이해할 때에 아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옳은 이해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의 측면에서 이것들은 허구야 존재하는 사건들이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것도 건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원역사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사건들 또한 그것에 대한 경험들은 존재했고 그것들 당시 사람들이 공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기자들이 성성 기자들이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으면서 풀어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본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는지 그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춰본다고 하면 이 부분을 더욱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담과 이야기, 뱀이 말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거인 등장하고 이런 거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과학적인 말도 안 돼 다 그냥 폐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려고 하는, 이것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분명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더욱더 의미 있게 창세기 원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대담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